1. 중요해 탄수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발열량의 변화는? 1. 감소한다. 2. 연소가스 중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산화탄소, 중탄화수소, 산소 등의 순서로 흡수체에 접촉 분리시킨 후 최적 변화로 조성을 구하고, 이어 잔류가스의 공기나 산소를 혼합, 연소시켜 성분을 분석하는 기체 연료 분석 방법은? 2. 헨펠법. 3. 프로판가스를 30% 과잉 공기로 연소시킬 때 이론상 도달할 최고 온도는 몇 도씨인가? 4. 1615.4도씨. 4. 다음 조성의 발생로 가스를 15%의 과잉 공기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건연소가스량은? CH4, H2, CO2, N2이다. 1. 1.99. 5. 수소 1의 냄샴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전체 연소가스량은? 3. 2.88. 6. 어떤 연료의 성분이 아래와 같을 때 이론 공기량의 냄새리케이지는? C는 0.85, H는 0.13, O는 0.02. 3. 10.96, 7. C3H8 1의 냄샴을 연소했을 때의 수변소가스량은 얼마인가? 3. 25.8, 8. 프로판가스 1의 냄샴을 공기과잉률 1.1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건연소가스량은 몇 냄새리인가? 3. 24.0, 9. 5. 스토어커를 이용하여 무연탄을 연소시키고자 할 때의 고려사항으로서 잘못된 것은? 1. 미분탄 상태로 하고 공기는 예열한다. 10. 산포식 스토어커를 이용한 강제 통풍일 때의 화격자 부하는 어느 정도인가? 2.150에서 200kg M2H 11. 다음 중후의 부작으로 인하여 고온 부식이 잘 생기는 곳은? 2. 과열기 12. 연돌높이 200m,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 127도C, 외기온도 27도C라고 할 때의 통풍력은 몇 밀리미터 H2O인가? 4. 273 13. 다음 중 대규모 화력발전용 보일러의 주연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2. LPG 14. 연소가스의 노점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가? 2. 연소가스 중의 수분함량 15. 가스의 연소시 연소파의 유무 및 전파속도에 따라 연소 상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연소파의 전파속도가 초음속이 되는 경우는? 4. 디토네이션 16. 보일러의 급수 및 발생 증기의 엔탈피를 각각 150, 670kcal라고 할 때 2000kgh의 증기를 얻으려면 공급연량은 얼마인가? 2. 10.4 곱하기 106 17. 화염 온도를 높이려고 할 때 틀린 조작은? 2. 과잉 공기를 사용한다 18. 다음 중 배출가스 탈홍법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1. 수산화나트륨 19. 연소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 추출법 20. 다음 집진장치 중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2. 원심불리기 21. 다음 중 랭킨 사이클과 관계되는 것은? 2. 증기 원동소 22. 엔탈피 25kcal인 물을 보일러에서 가열 엔탈피 756kcal인 증기를 10툰H의 비율로 만들어 이것 전체를 증기터빈에 송입하였더니 출구 엔탈피는 596kcal이었다. 보일러의 가열량은 약 얼마인가? 2. 7.3x106kcal 23. 카본 확담과 내화벽돌, 보온벽돌의 3층으로 형성된 노벽이 있다. 그 두께가 각각 10cm, 20cm, 10cm일 때 열전도도는 8, 1, 0.2kcalmH도씨이다. 노내벽 온도는 1100도씨, 외벽 온도는 60도씨일 때 병련 1m에서 매시간 얼마의 열 손실 kcal가 있는가? 3. 1460 24. 압력 10ATM, 권도 0.9에 습증기 100kg의 총열량은? 3. 61474kcal 25. 수은의 정상비점은? 356.9도씨이다. 이 온도와 25도씨 사이에서 조업되는 어떤 수은 열기관의 최대 효율은? 2. 0.527 26. 랭킨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 니이트 사이클의 단점을 개선한 사이클이다. 27. 다음 중에서 이상기체 상수의 값이 다른 것은? 4. 0.805 에르그몰케잇 28. 1ATM의 포화수를 5ATM까지 단열 압축하는데 필요한 펌프 1은 몇 kgmkg인가? 1. 41.72 29. 동일한 온도, 압력의 포화수 1kg과 포화증기 4kg을 혼합하였을 때 이 증기의 권도는 얼마인가? 4. 80% 3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포화수보다 포화증기는 온도가 높다. 31.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 조작되는 카르논 행동기의 성적 기수는 얼마인가? 2. 2. 73 32. 다음 중 상태량 간의 관계식, TDS는 DHV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이 식은 비가역 과정의 경로에 대하여도 접근할 수 있다. 33. 다음 중 냉동제로 쓰이지 않는 것은? 2. CO 34. 온도가 300도씨, 압력이 이기압인 공기가 탱크에 밀착되어 대기공기로 냉각되었다. 이때의 탱크 내 공기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델타 S1, 대기공기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델타 S2라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를 이 경우에 해당시키면 아래 어느 것이 되는가? 3.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 0 35. 최고 온도 500도씨와 최저 온도 30도씨 사이에서 작동되는 열기관의 이론적 효율은? 3. 61% 36. 어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피는 3V 플러스 61 때 부피가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2배 팽창하였다면, 이때 행해진 일은? 2. 37. 격리된 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4. 일정하거나 또는 증가 38. 이상기체 1몰이 온도 TK에서 최저기 V1에서 V2로 등온 가역적으로 팽창될 때 엔트로피 변화를 구한 식은? 1. 39. 다음 중 연력학적 경로함수는? 3. 1. 40. 다음에서 물의 3중점의 온도는? 4. 273.16K 41. 액주식 압력계의 액체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점성이 클 것 42. 유양계 중 월트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유속식 유양계 중에서 축류식인 것 43.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는? 2. FID 44. 금속 표면의 복사율을 0.8이라 가정하였을 때, 금속편으로부터 방사되는 열을 측정하여 온도를 측정한 결과 1958씨였다. 실험 후에 금속 표면의 복사율이 0.8이가 아니라 0.75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온도 결정에 있어서 얼마만한 오차가 있었겠는가? 3. 54화씨 45. 전자유량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4. 내식성 유지가 곤란하다. 46. 다음 중 1차계 제어계에서 시간 상수에 대한 관계식은? 1. 타우시XR 47. 다음 중 정도가 가장 나쁜 압력계는? 3. 브루돈관 압력계 48. 기체 및 액체 양형으로 사용되는 유량계는? 4. 교축기 고식 유량계 49. 조리개식 유량계의 종류를 열과한 것이다. 아닌 것은? 3. 터빈 유량계 50. 다음 압력계 중에서 가장 정도가 높은 것은? 1. 액주형 압력계 52. 다음 중 액면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방막식 52. 자동 제어에서 전달 암수의 블록선도를 그림과 같이 등가 변환시킨 것으로 적합한 것은? 2. 53. 자동연소 장치의 광전관 화염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2. 화염검출기 앞을 가려본다. 54. 응답이 빠르며 극히 고감도이고 도선저항에 의한 오차를 적게 할 수 있으나 특성을 고르게 얻기가 어려우며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직원체는? 1. 더미스터 저항체 온도계 55. 열전대 온도계의 계측기는 다음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 1. 전이차계 56. 비례적분 제어 동작에서 적분 동작은 비례동작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가? 1. 오프셋 57. 안지름 14cm인 관에 물이 가득 흐를 때 피토관으로 측정한 유속이 7mc였다면 이때의 유량은? 2. 약 108 58. 더미스터 치곤 저항체의 특성은? 1. 저항온도계수가 부특성이다 59. 열전 도율형 CO2 분석계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H2의 혼입은 지시를 높여준다 60. 방사율에 의한 보정량이 적고 비접촉법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나 사람 손이 필요한 결점이 있는 온도계는? 4. 광고온계 61.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종류가 아닌 것은? 2. 완성검사 62. 알루미늄 밖 보온제는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 3. 복사열에 대한 반사 특성 63. 산업자원 무령이 정하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4. 시도지사 64. 단열재 제조공정을 설명한 아래 그림과 같은 공정을 거친 제품은? 4. 발포 폴리스틸렌폼 6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다음 내용 중 잘못 설명된 것은? 4. 연료라 하는 석유 석탄 대체 에너지 기타열 등으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6. 특정 열사용 기자재중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이효기간이 맞는 것은? 1. 보일러 설치 장소 변경 검사 1년 67. 캐스터블 내화물의 특성이 아닌 것은? 4. 온도의 큰 변동에 따라 스폴링을 일으키기 쉽다 68. 용광로에서 선처를 만들 때 쓰이는 주원료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1. 규산서 69. 다음 중 고체 용융용로가 아닌 것은? 1. 발색로 70. 로제의 기본 제조공정으로 그 순서가 오른 것은? 4. 분쇄 훈련 성형건조 소송 71.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벌칙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2. 열에너지의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보은제의 선택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중 보은제의 선택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노제의 수분함유로 인한 급격한 승원의 고려 73. 산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 대상 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업의 기술인역 또는 검사 대상 기기 조정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의 교육기간은? 2월 7일 이내 74. 생석회와 같은 매용제가 필요한 로는? 3. LD 전로 75. 다음 자재 중 증기배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시스탄 벨브 76. 가마를 축조할 때 단열재 즉 단열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옳지 않는 것은? 4. 내화벽돌의 내, 외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77. 다음 중 파이프의 열변형에 대응하기 위한 이음은? 3. 신축 이음 78. 연기성 내화벽돌의 공통적인 취약성은? 2. 슬레이킹 79. 다음 중 석유 환산 기준 발열량으로 틀린 것은? 4. 전기 2000kcal kWh 80.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때에 1회 위반시 과태료는? 4. 50만원 81. 해수마그네시아 침전반응을 알맞게 표현한 화학반응식은? 3. MgCO3 플러스 CAE, MgE 플러스 CACO3 82. 드럼 없이 초임계압화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강제순환 보일러는? 4. 관류보일러 83. 원수 중에 용존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산소 방법이 아닌 것은? 4. 기폭장치 84. 당사과열기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3. 보일러 부하와 함께 증기온도가 상승한다 85. 태양열 보일러가 800의 비율로 열을 흡수한다 열효율이 9인 장치로 12의 동력을 얻으려면 전열면적의 최소 크기는 몇 엔투인가? 4. 166.7 86. 시멘트 소성료의 내부 최고 온도는? 1. 800도C 87. 유류온소용 온수 보일러의 검사기기 대상이 되는 전열면적은 얼마인가? 2. 14M이 이상 88. 관스테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이때 적용할 설계 계산식은? 단, S관스테이의 최소 단면적, A1개의 관스테이가 지시하는 면적, AA 안에서의 구멍의 온 면적, P 최고 사용 압력 1. 89. 자켓 타입의 농축기의 가열증기가 150도C로 공급되고 있는데 농축기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열괄 유괴수가 1-4로 되었다면 동등한 능력을 발생하기 위한 공급 증기의 온도는? 3. 300도C 90. 급수온도 20도C인 보일러에서 증기 압력이 10kgcm2이며 이때 온도 300도C의 증기가 매시간당 1톤씩 발생된다고 할 때의 상당 증발량은? 1. 1191kgH 91. 열발생설비의 공기 예열기를 설치 사용 시 장점이 아닌 것은? 4. 과잉 공기가 많아진다 92. 그림과 같은 병려형 열교환기에서 적용되는 TM에 관한 식은? 3. 93. 전기저항로의 발열체의 저항이 아로매가 여기에 IA의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이론 열량은 시간당 얼마인가? 3. 864 I2R 칼로리 94. 이중관 열교환기에 있어서의 열관류율의 근사식은? 2. 95. 다이아프렘 밸브에 대한 설명 중 제일 부적당한 것은? 1. 영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6. 프라이밍 및 포우밍 발생 시에 조치를 열거한 것으로 관계없는 것은? 1. 안전벨브를 전개하여 압력을 강화시킨다 97. 원통 보일러를 수관 보일러와 비교하였을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구조상 고압용 및 대용량에 적합하다 98. 보일러 용량 표시방법 중 일마력은 상당 증발량 얼마에 해당하는가? 2. 15.6 99. 다음 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재료는? 4. 끄으름 100. 노통 연관 보일러에 노통의 바깥 면과 이에 가장 가까운 연관의 면과는 얼마 이상의 틈새를 주어야 하는가? 4. 50mm 50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